안녕하세요. 초고왕입니다. 팔금질은 지어주시지요. 오늘은 영어 왔어 라는 친구의 게임을 가져왔습니다. 그럼 오늘 이걸 플레이해볼게요. 저는 일단 다 깼어요. 그래가지고 다시 하는 겁니다. 이거는 위로만 가면 다 깰 수 있어요. 쩝! 쩝! 예쁘다. 다시 갈래요. 전 위가 좋아요. 아래는 좀 쉽습니다. 쩝! 쩝! 내 실력! 오늘 30까지 깨고 온 사람인데. 에잇? 나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이거 왜 이상해. 버니바 나와. 내가 특별한 스페셜 파워를 얻을 수 있어요. 오케이 좋았고 점프. 점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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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! 곰 수수. 점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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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드 집은 음.... 안돼!!! 맞다 하긴 했는데 그래도 되지만 마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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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다 안 돼! 이놈이 이놈이 이놈이